안녕하세요 인왕 2일차네요 일단 오늘 밥을 먹고 아침에 밥을 먹고 왔고 2일차 뭐 서브 미션 한 번 더 가볍게 들어가볼게요 어둠의 휩싸인 숲 아 뭘 처치해야 하는지를 한 보호할 걸 그랬나 푸르름과 물이 넘치고 수많은 생명을 기르던 이 숲도 전화를 맞고 크게 변해 산자가 지나가지 않는 영역이 되었다 차츰 짙어지는 여기를 흡수한 식물의 덩굴과 뿌리만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기괴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영석의 소문이라도 들은 것인지 이따금 위험을 무릅쓰고 발을 들인 자가 있지만 그 대부분은 도중에 시체가 되어 숲의 일부로 변한다고 한다 거름이 된다는 뜻이네 약간 소름인데요 여기에 두 마리 있다 그랬나 아까? 제대로 못봤는데 일단 개화부터 할게요 암리타 있으니까 와우 정말 암리타 필요수 와우 요게 스킬? 음 해놨죠 이낭투는 내가 처치한 요게의 스킬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처치한 놈 엔키랑 소머리 요게 습득했으니까 나 되게 좀 더럽게 하는 것 같아 게임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더러운 게 아니죠 이게 응?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나한텐 독이야 내가 이런 플레이어에 아 이런 플레이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보스나 좀 이렇게 컨트롤로 요하는 적들 잡을 때 개빡세질 거예요 진짜로 어 야 쟤 좀 상태 이상하다 어 그냥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봐야겠구나 길이 요기도 있고 요쪽도 있거든요 쟤는 대태도로 갈 거 있네 아 나? 어? 아 아 아 아 나 이거 너무 상단에 의존하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적응적으로 저기도 신사가 또 있네 요 맵은 좀 어둡다 그죠? 어? 진짜 개 어거지로 민다 나도 참 와아 에? 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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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쟤 또 있다 쟤는 화살로 잡아주자 그게 안죽어? 어라? 쇼컷인가? 음? 음? 음 이거구나 와! 나 두대 맞았는데 개아픈데? 아니 뭐 두대에 죽어 어? 에이씨 빌어먹을 어? 뭐같이? 뭐같이? 음? 어어어어 음? 음? 됐어 어 한놈 어? 한놈은 개풀어 죽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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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ㅓ 아 왜 툴을 썼니 나는 아 왜 툴을 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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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먹어야 되는데 암 리타 회수해야 되는데 아 저건가? 저쪽인 것 같다 느낌이 됐어 죽어라 안죽어? 이걸 안죽어? 그걸 안죽어? 오케이 회수 어? 고다마 한 마리 여깄네? 여기 총 두 마리였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 미션의 고다마를 모두 신사로 인도했습니다 후려 약간 요 부분에 길이 왜 있을까 이래서 길이 있구나 잠깐만 방금 뭐 길 없었죠? 어? 돈이 있네 후 후 휴 습 길이 헷갈리는데 어? 위에도 길이 있네 아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래야 좀 보인다 시비는 이게 HDR이 능사가 아니야 화살 얼마 없는데 왜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 화살이 두마리인가 한마리네 그러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고다마 신사 있는데 있었어요 하나 더 거기로 갈게요 진행해야지 대충 돌만큼 넣은 것 같은데 여기 날까 거기고 저기 있다 고다마 신사 동전 줍고 아 화살 회수를 안했네 개꿀 개꿀 이 위로 올라가는 건가 8100? 아니 8600? 2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네 개꿀 저항도 올라가는구나 지금은 이것 좀 올릴게요 딜이 좀 낮으니까 사무라이의 시작? 뭐 10레벨을 찍었다 이런 건가? 맞네요 지금 흑철의 도끼인데 시 오오 아 애매한데 졸라 애매해요 하단 공격 기력? 대퇴해서 써볼까? 아니 뭐 다 하단 공격이야 기력이 뭐지 하단은 기력 얼마 안써 이 똥강아지들아 104 94 응? 이거 비교할 수 있나? 비교 옵션이 없나? 어 더 좋은 거 먹었네 정렬이 왜 이렇게 돼있어? 그래 데미지 좋은 걸로 보여줘 아 이게 최신순이구나 성능순으로 보여줘야지 얘는 왜 위에 있어? 성능순인데 어어? 왜? 어째서? 뭐 일단 약간 납득이 안가긴 하지만은 음 넘기는 걸로 방어 성능 많이 올라가는데? 방어 성능 많이 올라가는데? 뭐 만약에 말하는 방어 성능이 없어서 이제 내 방어 성능이 없는데? 기력이 많이 올라가 기력 플러스 28 그거 말고 나머지는 솔직히 좀 영석? 영석이 근데 뭐지? 영석이 뭐야? 이거는 약인데? 아아아아 아니 야 이씨 영석 영석 행동 단축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적금 낄 땐 나중에 그 안전할 때 한꺼번에 이런 이씨 모르겠다 나는 아휴 역시 점공이다 점공만 한거 쉽다 상자있네? 음 잡템 이게 뭡니까? 아 앵키야 또? 님 아니 또 앵키야 폰 정도 야 오 잡았다 후우 아니 이놈의 앵키는 계속 잡았다 어? 와 이거 근데 되게 딱 딱 봐도 나 젊나 수상해요 이런 느낌인데 뭐 더 없는거야? 끝이야? 자 앵키에 땡땡땡땡 줌 끝이야? 진행하기 오케이 서브캔 역시 빨리 끝나네요 좋다 아 요런거 그냥 바로 끄면 되나? 뭐 없겠죠? 어 일단 친구가 저는 데이터가 다 썼다 그래서 또 일기가 주로 갑니다 잠시만요 이게 저기가 편해 LG유플러스가 이래서 좋더라고 우리말고도 영석에 눈덕을 들인 녀석이 있었다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용기로 변했고 영석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됐다 대충 그런거 있지? 그런데 장사에 적이 생겼다면 멍청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추월당하지 않도록 빨리 유명해져야만 해 역시 장사꾼이다 앵키의 다마시로 강화됐어 또 난 앵키의 다마시로는 약간 이미 해놨네 아 1레벨이 있고 13레벨이 있구나 그냥 멀라곤가네 웬만하면 이게 더 좋네 잠깐만요 아 알트 네모였구나 이거는 알트 세모지 방금 썼어 한번 요걸로 서브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녹화 마치고 다음 저걸로 넘어갈게요 하나요